명품 유통 분야의 선두주자인 트럼프의 셋이 소비자들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품 시장에서 진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00만원 버사스 77만원 짝퉁을 맞출 수 있을까? 라는 제목의 무료 가이드북을 출판했다고 발표했다. 이 가이드는 가품 판매자들의 교묘한 전략을 상세히 폭로하고 소비자가 가품 구매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조언을 담고 있다. 지난해 11월 관세청은 지식재산권을 취매하는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. 중국 62.3%과 홍콩 27.5%에서 유입된 물품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는 명품 시장에 대한 가품의 유입이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. 이에 대응하여 파리엘은 소비자들이 가품을 식별하고 진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이 가이드를 기획했다. 이 가이드북에는 가품 판매자들이 소비자를 속이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짧은 시간 내에 가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. 또한 가품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. 트럼프의 새 대표 라시어는 이 가이드북이 명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. 이 가이드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배포되어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명품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새 새 이번 무료 가이드 출판은 명품 시장에서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louis l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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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s